오늘의 뉴스나인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검사 탄핵 청문회를 두고 검찰은 재판 중인 피고인 이화영 전 부지사를 국회로 불러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거짓말을 마음껏 하게 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담당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내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부결시키는 것이 맞다며 당원과 의원들을 설득하겠다고 했습니다. 모레 열리는 서울 불꽃축제에서는 올해 처음 유료 좌석이 도입되는데 벌써부터 안표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본인 자금 없이 부모로부터 14억 원을 빌려 아파트를 사는 등 편법 증여나 집값 담합을 벌인 법 위반 의심 거래가 400건 가까이 적발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 대통령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하는 등 이딴 말실수로 하자 민주당은 즉각 정신건강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뉴스9에서 뵙겠습니다.